지하 대피소가 작은 극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가파른 콘크리트 계단을 따라 지하 행사장으로 내려가자 연극 공연이 한창입니다. 이들이 평소 공연을 올리던 화려한 450석 연극홀은 지난 6개월간의 전쟁으로 폐쇄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는 일이 늘고 남자 배우들은 전장으로 나갔으며 또 일부는 전쟁을 피해 해외로 떠나가면서 극단의 규모는 이전보다 작아졌지만 공연에 대한 열정은 몇 배로 커졌습니다. 이들은 연극 공연이 전쟁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연이 끝나고 눈물을 흘린 관객이 있을 만큼 공연은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정식 무대에서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길 기대하겠습니다.